너 오늘 졸댔다 이 씨발로 봐 괜찮아 괜찮아 이제 썬팅이 너무 친해서 아내를 확인 못했어 내가 그거 확인 못하니 계속 좀 찜찜해 사종이랑 번호가 뭐였는데 까만 레인지로 봐 백타의 고 유튜브에서 봤어 못 찍을 것 같아 쭈로 놔 놔 안 돼 참아야 돼 잠깐만 정도야 놔 놔 세 달 전에 나는 전자발찌가 뭔지도 잘 몰랐어 근데 이제 다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내가 배운 걸 잊을 수가 없잖아 경찰이 있잖아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내가 그날 구해줬던 그 애는 사람이 무서워서 아직 밖에도 못 나오는데 걔 열 살이야 열 살 겨우 근데 그 어린 애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그러니까 나도 좀 열심히 하고 싶어 후회 없게 후회 없게 최선을 다 후회 없게 최선을 다